13년도에 작품 하나를 팔았거든요. 그게 8호인데 300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작품 곱하기를 하면 그 지난 작품이 한 1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작품의 가격이. 그러니까 그림에 지금 나오는 저 그림이에요. 저게 제주 풍경인가 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프스입니다. 알프스. 동유럽이고 저는 몽골에서 그린 부활이라는 작품. 이거는 팔라완. 팔라완에서 그린 그리움이라는 작품. 이게 요즘 내가 그리는 천국의 하루라는 테마예요. 그래요? 이번 10월 1일부터 제가 SD 갤러리 카페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네. 미술을 따로 배웠습니까? 배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3살 때 우리 집 부근에 학교가 8개입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 또 집이 한 동네가 우리 집이었거든요. 집이 6채에 방향 40개 되니까. 그래 이제 그 새던 박 선생님이 미술 선생인데 어머니가 새 안 받을 테니까 우리 아이 그림 좀 가르쳐주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3살 때부터 가정교사. 네. 그렇습니다. 너무 옳은데. 그리움으로 나는 재벌이 맞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재벌이다 여기서 뭐가 나올 줄 알았냐면 2003년에 조폭마노라2인가? 거기 나오고서는 그다음에 안 나오고 계속 국밥집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밥집이 전국 체인점이고 뭐고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니 국밥집은 2004년도가 아니고. 그 전부터인가요? 그럼요. 1997년도에 제가 창업했습니다. 그것도 양수리 서종려 문어리 시골 골짜기 안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국에 몇 개가 되는. 매출이 어마어마하실 텐데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먹습니까? 국가 밥이거든. 우리의 밥은 찰지가지고 국이 있어야 되고 국 문화를 외국에서는 서프라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뛰어난 이 국. 진짜 국을 수출해 우리나라가 또 산다 있긴 해. 미국 국만 해도 한두 가지입니까? 제사 때 쓰는 탕국만 해도 하나 둘입니까? 그래서 국가 밥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주식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을 메뉴로 냈고. 그것도 소고기 한 가마솥에다가 이 가마솥이 이만합니다. 거기다가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재료비를 넣어가지고 5천 원에 덜어 먹었거든. 우리 안 먹으면 아무 사람 손해지 뭐. 그래 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17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17년 동안 저는 5천 원 받았습니다. 안 올랐어요? 안 올린 게 아니라 못 올리지. 왜? 서민들이 내 편인데 그 밥 한 그릇 허기 떼려고 오는데 그 다음에 공깃밥 있지예? 뭐 한 사람이 제일 많은 사람 7그릇 먹더라고 공깃밥 돈 안 받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이번 책 Do you know? 너 내 아나? 하는 그 책에. 그래서 그 당시에 체인점이 전국에 퍼졌고. 체인점도 반이 우리 식구들이고 또 거기서 50% 중에 25%가 내 지인들이고 또 나머지는 저한테 전수를 받은 제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어마어마했다고 하루 매출이 천만 원을 넘겼다고 이렇게 또. 하루에? 네, 천이백만 원 중에 넘겼네요. 월 매출이? 월 매출이 1억 5천 원을 평균적으로 찍었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 더 맞나요? 내 지경점 12개에서 한 달에 올린 매출이 1억 5천 원이 어디에 있노? 최고 많이 올렸을 때는 8억 몇 천에. 그것 다 합하면 8억 몇 천. 어떨 때는 10억까지. 이건 이제 한 집 기준인가 봐. 한 집 기준. 그렇죠, 그렇죠. 여러 집이니까 합치면 한 달에 8억 5천 원. 그럼 이게 맞네. 이게 맞네.